다섯번째 에피소드는 사인과 코사인을 실체 한번 우리가 응용해보는 시간입니다. 첫번째 예절을 바로 보겠습니다. 이 그림이 있잖아요. 그림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의 각도를 알고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죠. 라이트 트라이앵글에서 하나의 앵글을 알고 그리고 하나의 사이드의 길이를 알고 그러면은 나머지 사이드의 길이들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을 공부하는 거예요. 사인과 코사인이 없이 그냥 한 변의 길이, 한 사이드의 길이만 가지고 두 사이드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인, 코사인 개념, 탄젠트 개념을 발견함으로 해서 이제 어느 한 변의 삼각형, 직각삼각형에서 어느 한 변의 길이 이걸 알던, 이걸 알던, 이걸 알던, 뭘 알던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이 이제 굉장한 효용, 실제 우리 생활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기술 방법이 된 거죠. 지금 같은 경우, 이제 보니까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. 배티가 보니까 끈의 길이가 322 피트 했단 말이에요. 끈을 끝까지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끝까지 푸는 게 322 피트인데 여기 배티가 보니까 각도가 38도더라. 앵글 오브 엘리베이션이 38도더라. 그러면 이 연의 높이는 얼마인가 하는 거죠. 그럼 사인 값으로 풀 수 있겠죠. 사인 값으로 해서 사인 38 equal 30백 22분의 x 하거나 아니면 코사인 값으로 할 수도 있죠. 이게 38도란 말은 이게 직각이니까 이건 몇 도가 되죠? 그렇죠? 52도가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코사인 52도로 해서 322 분의 x 는 코사인 52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.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해서 x 값을 알 수가 있고. 그리고 x 값을 아니까 이번에는 또 탄젠트로 해서 탄젠트 38도는 bg 분의 x 잖아요. 그렇죠? 그런데 x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 bg 길이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x 값을 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해도 되겠죠. 탄젠트 k 는 x 분의 머니 값을 또 알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 어느 하나의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각도 뭐 여기에 연결되어 있든 여기에 연결되어 있든 뭐 아무것도 상관이 없죠. 하나의 각도를 안다고 하면은 나머지 두 사이드의 길이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연습 문제고. 두 번째 연습 문제도 볼까요? 이번에는 이게 3.5m이다 말이죠. bs 라인 세그먼트 bs가 3.5m이고 이게 65도. 전봇대와 지면까지의 각도가 65도이다. x는 얼마인가. 그럼 코사인 65도는 x 분의 3.5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. 아니면은 이 각도 ts 구할 수도 있겠죠. sin 65도니까 이는 25도가 되겠네요. sin 25도는 x 분의 3.5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렇게 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나머지 전봇대 높이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. 세번째 예입니다. 세번째도 똑같은 경우입니다. 이번에는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. 사다리 25비트짜리 사다리가 빌딩에 기대어져 있고 그리고 땅에서부터 어디까지 23.5피터의 포인트에 붙어있습니다. 이르렀습니다. 그렇죠. 그런 말이죠. 그렇다면은 이 앵글 A가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. 그렇죠. 우리는 이번에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습니다. 사이더, 이 녀석, 하이파트니우스 길이가 25피트. 그리고 높이. 그래서 높이 A가, H가 23.5. 그럼 이걸 쓴 앵글은 sin x는 25분의 23 되겠죠. 혹은 cos b는 25분의 23. 그렇죠. cos b인 경우에도 25분의 23.5가 되고 sin a인 경우에도 25분의 23.5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둘 다 갖게 됩니다. 음... sin과 cos 값 간에 비난이 다음 에피소드에 나오니까 그때 같이 한번 sin과 cos과 tangent가 어떻게 서로 상호 비난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엑서사이즈입니다.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다입니다.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?